이런 제가 한 오빠를 좋아한다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라 너무 떨렸어요 날씨나야 저 이거 저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 형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쉬웠나 봐 부담감이 많이 커지긴 했죠 이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만큼 못하면 어떡하지? 그래도 편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사이는 괜찮지 않을까요?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